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소녀들! MC 티파니, 태연!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연씨, 사연씨! 지난주 쇼막 중심 MC 신고식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모니터를 꼼꼼히 해봤는데요. 두 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완전 MC 체질이 떴네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못 봤는지 깜짝이야. 아니에요.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티파니씨 함께 하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맞아요. 티파니씨 쇼음악 중심 MC 선배님이잖아요. 쇼음악 중심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쇼음악 중심과 친해지는 방법이라 일단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필수! 그리고 두 눈 크게 귀는 쫑긋! 음악을 집중하는 자세는 필수죠. 그러고부터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셋이 힘을 모아서 쇼음악 중심을 더욱 힘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3MC가 함께하는 시간은 처음인데요. 떨립니다, 저도. 굉장히 떨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죠. 네, 매혹적인 카리스마로 완벽 변신한 미스에이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틴탑, 에프티 아일랜드, BAEP, 그리고 다이샤벨까지 에너지 업! 기분도 업! 시킬 만한 음악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아름! 땡! 자, 그럼 쇼음악 중심과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위가 부릅니다. 파이팅!